안녕하세요. 이번에 리뷰할 에셋은 SOF입니다. 이 에셋은 유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좀 더 보완하고 추가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실 때 기능에 따라 분리를 많이 하실 것입니다. 해당 클래스의 변수를 참조하실 때 GetComponent를 이용하거나 등록해서 접근하여 해당 변수나 함수에 접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셋은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모듈화하여 직관적이고 코드가 더 간결해집니다. 그럼 기존 사용하던 코드와 변경한 부분을 비교해가며 간단하게 사용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캡슐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미리 이동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였고 해당 스크립트를 이 오브젝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열어보면 키 입력을 받고 그 방향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는 코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키 입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에서 소프 를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여 인스펙트에서 표시되게 하고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적용시키도록 합니다. 키 입력에 따른 위치값을 설정할 것이기 때문에 벡터3를 이용할 것인데 소프에서는 해당 클래스에 밸리어블이나 레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밸리어블을 선택하고 변수 이름을 작성하겠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키 입력을 받아 위치를 정해주는 것과 속도를 곱해주는 부분을 추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 를 이용한 변수에 키 입력을 받아 위치를 정해주는 것을 대입합니다. 이동시켜주는 부분에서 벨로시티를 제거하고 방향의 속도를 곱해서 대입하도록 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확인해보면 크리에이트 버튼이 있으며 누르게 되면 해당 변수의 이름으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따로 생성해주실 거라면 폴드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소프 스크립터블 밸리어블 적용할 타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기존 코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에셋의 이점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능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키 입력을 받는 부분인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와 이동하는 부분인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기존 플레이어 스크립트는 제거하고 방금 만든 두 개의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각 기능에 맞게 기본 작성한 코드로 나눠서 작성해줍니다. 실행해서 잘되는지 확인해봅니다. 다시 소프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인풋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기존 변수는 주석 처리하고 아까 소프로 적용시킨 코드를 작성합니다.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어 인풋 클래스를 참조했던 부분은 주석 처리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동일하게 아까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동 부분에서 기존 코드를 변경합니다. 기존 참조하여 실행했던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코드가 그만큼 간결해졌습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아까 생성한 스크립트블 오브젝트를 각 부분에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기존과 동일하게 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해당 변수를 접근하여 사용한다면 이렇게 하나 생성해서 설정하게 되면 서로 연결되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능이 추가되어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추가만 해주면 되고 코드를 작성할 때도 값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간결해지고 개발하는 시간도 단축되게 될 것입니다. 캐릭터의 HP 상태를 표현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를 생성합니다. 먼저 기존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HP 상태를 나타낼 인트 변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HP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작성합니다.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 헬스 클래스에 접근하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HP가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스피드 값을 0으로 변경하여 이동이 멈추도록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버튼을 생성하고 각 이벤트에 해당 함수를 호출하도록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각 버튼을 클릭하면 HP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며 0이 되면 이동하지 못하여 의도한 대로 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프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헬스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기존 변수는 주석 처리합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작성하여 인스펙트에서 표시되게 합니다. 인트밸리어블 변수를 작성합니다. 버튼 이벤트로 사용된 함수는 주석 처리합니다.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플레이어 헬스 클래스를 참조했던 부분은 주석 처리합니다. 그리고 앞서 인트밸리어블 변수를 작성했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조건문에서 작성했던 기존 변수 부분은 제거하고 해당 변수의 값을 입력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인스펙트에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플레이어 무브 컴포넌트에 추가합니다. 스크립트 오브젝트의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는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 설정을 10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각 버튼의 이벤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스크립트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그리고 인트밸리어블을 선택하고 add 함수를 적용합니다. 각 버튼에 맞게 하나는 양수로 값을 더하게 하고 하나는 음수로 값을 뺄 수 있게 입력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힐 버튼을 클릭하면 값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설정을 보면 디버그 로그 이네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하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값이 변하는 것이 콘솔창의 로그로 찍히게 됩니다. 우리가 로그를 확인하려면 코드로 디버그 로그를 작성한 것과 동일합니다. 값이 0이 되면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aved에 체크하게 되면 해당 값은 저장되어 설정되게 됩니다. 버튼을 눌러 값을 변경하고 실행을 종료하게 되면 마지막에 설정된 값으로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n clamped에 체크하게 되면 최소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min 값을 0으로 설정하고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0 밑으로 더이상 변하지 않고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값으로 설정하게 되면 해당 값 아래로 더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데이트 함수에서 값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적용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 함수에서 해당 변수를 작성하고 점을 찍은 후 onValueChange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값을 더해주는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함수를 작성하고 인자 값으로 인트 값을 받아오도록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벤트를 추가하면 해당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작성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소프에서 사용되는 이벤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밸류를 previousValue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작성된 코드는 제거합니다. 다음 변경되는 부분을 적용하려면 onDeasible 함수를 작성합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더했던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더해준 부분을 빼도록 변경합니다. onDeasible 함수 외에도 onDestroy 함수로 변경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적용해보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선 값을 변경해서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previousValue를 value로 변경하겠습니다.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헬스 설정을 펼쳐보면 Scriptable Object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수정 가능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value가 runtime value로 변경됩니다. 이 값을 조절해서 확인해보면 0이 되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통해 매 프레임에서 호출되는 업데이트와 달리 값이 변경될 때마다 호출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동 부분도 옮겨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값을 텍스트로 표시되게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표시하기 위해 UI에 추가합니다.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하고 텍스트라고 작성하면 bind 텍스트와 텍스트 메시 프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프에서는 UI와 관련되어 바로 적용 가능한 스크립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variable 타입은 int로 만들었기 때문에 int를 선택합니다. 그럼 해당 부분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health script object를 드래그하여 추가합니다. 프리픽스에서는 표시하고자 하는 머릿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픽스에서는 마지막에 표시될 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인클램프 설정이 있으며 체크하게 되면 최소 최대값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봅니다. 값이 변경될 때마다 텍스트도 같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담지는 못하였지만 어떻게 작동되는지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크립터블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연결까지 되어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 좋았습니다. 또한 업데이트 함수를 이용하는 부분을 덜게 되기 때문에 부담이 확실히 줄게 되니 좋았습니다. 해당 판매자의 유튜브를 방문하시게 되면 상세한 설명의 영상도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뱀스라이크를 만드는 방법까지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